방이 조금 작구나 실립역에도 가깝고 양창이가 좋은데 2m60에 2m60에 2m90 500에 40 정도면 좋겠는데 1000에 40으로 나왔습니다 40으로 잃은 집이 실립역 주변에는 되게 많을거에요 그래서 사실 실립역만 본다고는 모르겠지만 신대방역도 괜찮다 하면 이거보다 1000에 40으로는 조금 더 큰 방을 찾아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화장실에 창문은 있네 그래서 일단은 500에 45 1000에 40을 얘기하셨는데 그렇게는 현재 다른 방들에 비해서 크게 메리트는 없습니다 한 5만원 정도 더 다운되면 그때는 더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사람마다 선호하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르게 느낄 수 있지만 아직은 크게 그렇게 메리트가 있지는 않고 이게 아마 가장 여러분들 그냥 아무 부동산 가서 방 보여드리려면 이 정도 방들 많이 볼 거예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생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